수영장도 이쁘지? 너무 예뻐요 이쁘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했어요 알았지? 우리도 또 많아 많아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저는 친구의 향신부가 저는 친구의 아버지의 생일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같이 먹은 밥을 먹고 사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 좀 모르겠지 모르겠지 나는 하루에 그냥 그냥 밥을 먹으면 아침 6, 7분에 밥을 먹고 아침 9분 정도는 떠나고 그런데 오늘이 3분 정도는 남편이 말하자면 시작하자 3분 정도 시작하자 왜 이러지 모르겠지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가족들이 있는거지 고마 있고 고마고 작은 엄마 그리고 친척들 동생 다 있어? 친척 동생 근데 왜 이렇게 출발해야 돼? 그냥 저를 7시 8시 가면 돼 아니 4시에 약속을 했는데 4시까지는 가야지 아니 홍콩에서 친척이랑 같이 밥 먹으면 보통 7시 8시에 가면 돼 진짜 그냥 밥 먹으면 끝이야 홍콩에도 이런 문화 있을걸? 뭐 뭐가? 그러니까 환갑이 61세가 되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낮았었잖아 그래서 환갑이 되면 아 이때까지 살았다가 아 환갑 알았어 알았어 지금 알았어 축하 파티 이렇게 되게 크게 마을 잔치처럼 했어 요즘 들어서는 평균 수명이 너무나 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lr까지 살 vois sib nothinih 원래는 60세가? 아직도 모르겠다! 지금 입장은 고모님의 집이야! 저희 가족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맞지? 이거 고마워. 저 그래도 너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가서 좀 괜찮을 것 같아. 왜? 막 얘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100%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가족들을 만나면 이제 친척들도 만날 거 아니야. 나는 이해해. 대화를 못하잖아. 그럼 더 좋아, 오빠. 그게 더 좋아? 어, 모르면 좀 시소할 게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 부모님 앞에 많이 들고 계속 어, 네, 네, 이렇게 하면 돼. 이해하는데 모르는 척 한 줄 알았지? 이해하는데? 아닌데? 이해하면 그럼, 어, 진짜 대답해. 오빠도 광고를 좀 배워줬어. 알았어, 이제. 우리 부모님도 오빠는 좀 얘기하고 싶지. 배워야 할래. 근데 오빠 10초 후에 벌써 까먹었어. 야, 내가 금붕인가 봐. 너무 좋았다 내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을까? 나는 공부를 되게 충실한 것 같아 먹는 것 같아 졸리만 자고 배고프는 먹고 베리와 똑같아 베리와 똑같아 여기가 엄청나게 한국의住宅 그래서 여기가 볼게요 한국은 이렇게 높은住宅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너무 좋았다 정아 도착했어 여기야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집 여기? 응 이거 아빠 안녕하세요 어제 잘 먹었어요 낮에 잘 먹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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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여기야 아 바람 많이 부네 응 아 알았어 아 수영장 여기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가 눈물이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머 아니 여기가 여기가 큰 고모 여기가 작은 엄마 여기가 작은 엄마 이거 너무 좋아 여기 이제 수영장도 있고 너무 이쁘지? 이쁘지? 그래서 내가 여기로 했어요 잘했지? 고모가 다 했지 고모가 다 했지 고모 고생 많으셨네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엄마가 부동산처럼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여기가 종룡 차례 지시오 아까 그 아빠가 샀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다 이곳에 더 composed다 그리고 많은곳이 너무 이쁘다 저희 집은 4층의 공간에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은 항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은 바다에서 산이 우와!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처음 본다? 우와! 여기! 예쁘다! 띵룩 띵룩 사랑하는 우리 아빠 띵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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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 먹어봤어 띵룩 아, 팥들었네 맛있다고 띵룩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띵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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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e 귀여운 띵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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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희 집에서 빛의 형태가 엄청 많아요 1,2,3,4,5,5 5개의 형태가 5개의 형태가 진짜 정말 비슷한 커피 숙소 너무 비쌌 딱 먹은 밥을 먹은 후 일단 여러분이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제는 16,17도 그리고 또는 엄청나요 이제 돌아가고 너무 웃겨 저희는 가죽 사진으로 돌아가고 그는 그 맛은 음식이 아니예요 그는 60대의 연회라 이 시각이 바로 밤에 8시 엄청 많이 먹어요 와, 쥬육,牛육 이제 쇼육을 먹어요 엄청 많이 먹었고, 또 다른 손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왜요? 왜요? 가족들은 왜요? 아니 아니요, 청결제소 밥을 먹어요 수건을 먹어요 좋아 좋아, 맞아요 네, 청결제소가 정말 맛있다 오빠, 제 남편이 생겨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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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남편이 생겨드려? 오늘 오늘 너무 늦은 날이 일찍을 돌아다녀 오늘 만나는 친구는 제 남편이 남편이의 남편이 제 남편이의 남편이 다들 많이 좋아해 그리고 그리고 다른 시험이나 영상이나 영상이 더 힘들어 오늘의 상황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걱정하지 않도록 혹은 일찍다 오늘의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